아버님, 얼른 일어나세요. 이게 무슨 난리예요. 뭐라고 쓴 거야? 여보, 이게 뭐야? 응. 아버지가 써놓은 암호다, 암호. 암호? 뭐라 썼는지 아무도 모르고, 아버지만 아니니까 암호지. 라이터? 라이터라고 써진 거 같은데? 라이터? 응, 이렇게. 라이터! 근데 왜 라이터? 몰라. 에이, 아니겠지. 아니, 뭐? 어, 여보, 라이터! 아이, 깜짝이야, 정말. 왜? 내가 며칠 전에 아버님이 이별 맺어서 모텔 라이터 발견했거든. 나는 안 그래도 당신은 의심했어. 내가 왜? 어디 뒀더라? 맞다. 이거! 로마 모텔 라이터 발견했거든. 로마 모텔? 로마 모텔 라이터 발견했겠지, 엔바. 예, 형수님. 다행히 아직 크게 손댄 건 없어요. 예? 상표권이요? 설명하면 자 ironic ca habían 드 deber아야 자고요? 아멘